우리 유권자들부터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전투표보다는 당일투표를 하자. 3월 9일 날.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선거를 하건 선거는 많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의 뜻이 표출이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부산에서 북콘서트를 어느 분이 추천을 해 주셔서 북콘서트를 하면서 이런 제안을 했더니 아주 반응들이 좋아서 지금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투표장에 가면 이렇게 투표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투표지를 받으시면 이걸 그냥 보통은 이걸 아주 조심조심 갖고 들어가서 기표소에서 살짝 찍고 찍고 나서는 접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전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투표지를 딱 받으시면 이렇게 접으십시오. 이렇게 길게. 길게 접으십시오. 그것도 아주 세게 접으십시오. 세게. 도저히 복원이 안 되게끔 또 한 번 더. 또 한 번 접으십시오. 한 이 정도 접은 다음에 갖고 들어가십시오. 미리 사진을 찍어도 좋습니다. 받아서 사진을 찍어놓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자기께 어느 건지 qr코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접은 다음에 갖고 들어가십시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살 펴서 원하시는 후보한테 찍고 그다음에 이렇게 슥 접으면 되니까요. 접어도 이제는 접어도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옆으로 이렇게 접어놨으니까 여기 찍고 이쪽에 묻습니다. 여기 찍고 이쪽에 묻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쪽에 묻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 놓고 접으셔도 되죠. 옛날에는 안 접으시자니까 찍고 나서 이렇게 접으려니까 겁이 나니까 그냥 슬쩍 이렇게 아주 넣기거든요. 대부분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접자. 그것도 길게 접자. 그리고 또 접고 또 접자. 이렇게 들고 가서 펼쳐서 비표하시고 다시 이렇게 접어서 갖고 넣으시라. 그리고 우편투표도 마찬가지 이렇게 접어서 넣으시라. 접어서 넣으셔도 전혀 뭐라 그럴 수렴이 없습니다. 이것은 선거법에 즉 기표 후에 접어서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분 4분 정도. 법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지켜줘도 깜짝 놀랄 겁니다. 상대방은. 아니 저렇게 접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널리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을 좀 움직여야 될 사항인데요. 투표 참관님들한테 개수기를 가져가게 해서 투표하는 인원을 정확히 해서 해라. 그리고 매시간 단위 지역구 상황실로 보고를 하고 지역구에서는 중앙당으로 보고해서 전체 사전투표 인원을 정확하게 검사를 해라. 중앙당 차원에서 국민의힘 차원에서. 또는 다른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도 할 수 있고요. 민주당은 안 하겠지만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당에서는 이걸 다 참여를 해 주시면 감히 감히 이제는 투표 인원 수를 부풀이질 못하죠. 세 번째는 이제 투표함을 지켜야 되는데요. 사전투표함. 이거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 단체 클린선거라든가 국투본이라든가 뭐 보방연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시민들 모아서 교육을 해서 이걸 지키려고 그러거든요. 밤중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생을 하셔야 됩니까. 이거 막 교대로 해서 인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250군데 거기에 뭐 3명씩만 해도 하루에 몇 교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정당 차원에서 국민들 애먹이지 말고 사전투표함을 보호가 나는 그 창고 바로 앞에 복도에다가 의자들을 놔두고 정당 참관인들 한 방씩 들어가게 해라. 그러면 너희들도 깨끗하고.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제가 이번에 이걸 성사시켜 보려고 합니다. 이것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체인 오브 커스티디가 유지되기 때문에 투표에 선거의 공정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걸로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기대는 해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개표는 원래 지금도 수개표가 원칙입니다. 지금 뭐 전자 대표기 선관이 말로는 이제 투표지 분리기인데요. 투표지 분리기하고 개수기를 쓰지만 선거법에도 보면 이것은 개표 보조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전히 개표 사무원들이 세는 수개표가 주 메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수개표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동료를 하고 유도를 해야 됩니다. 왜 건성으로 보느냐. 정확하게 수개표를 해서 혼표라든가 장수가 부족하거나 많은 것을 빨리 찾아내라. 이런 주문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은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고 또 창관인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왜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선거 소송에도 관여되어 있고 또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많은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좀 모여서 중요한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체크리스트화를 해서 국민의힘 또 다른 당에도 다 전달을 해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신문 광고도 좀 이렇게 시민들이 국민들이 같이 동참을 해 주신다면 돈을 모아서 신문 광고도 계속 좀 내려고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김형철 예비역 공군 장군님 중장이시니까 쓰리스타 출신입니다. 다른 군인들하고 달리 이제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 무결승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셔가지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해 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속성이 폭력입니다. 폭력. 폭력이랑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재산을 빼앗는 겁니다. 그게 국가 권력의 속성이자 특성입니다. 역사적으로 인간 본성 안에는 폭력성이란 야만성이란 것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권력을 지게 되었을 때는 절대 그 자신의 권력이 갖고 있는 속성과 특성을 스스로 제어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특성이기도 하고 또 역사를 통해서 본 그런 정치 권력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정을 붙어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정치체제를 거쳐가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소위 국가 권력의 폭력을 제어하기 위한 견제하기 위한 브레이크 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성된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가지고 권력을 견제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거나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58% 정도 사람들이 권력 교체를 원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번 3구 대선은 권력 교체가 이루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입에서 좀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지만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뭔가 하니까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그 나라는 외부 모습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국가는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가는 독재국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현재 당신이 보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떠냐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 상황은 외관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이 헌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권력을 견제하는 모든 종류의 기능이 다 중지되거나 다 상실된 상태입니다. 대법관들이 재검표에 여러분들 사의로 총선 재검표에 다 입을 다묽니다. 권력에 유리한 그런 판결을 대법원들이 계속 냅니다. 검찰은 사건을 선택적으로 수사합니다. 권력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사건도 수사하지 않습니다. 원래 행안부 소속인 경찰이란 것은 우리나라의 성령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철저한 권력의 하수인 놀이를 하는 겁니다. 국회는 2020년도 4.15 총선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장악이 됐습니다. 선거를 훔쳐 가지고 입법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지금은 모두 다 민주당이 원하는 법만 통과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소중한 수십 년 동안 피 땀을 흘어서 만든 재산이라는 것은 그냥 법을 통해서 언제든지 뭡니까? 그렇게 수탈할 수 있고 약탈할 수 있는 체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독재국가의 초협에 있다. 초협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길목에 있다. 길목에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독재국가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은 선거를 장악한 그런 586 운동권 정치 세력에 의해서 국가가 납치가 된 겁니다. 하이잭킹이 된 겁니다. 국가가 적수가 된 겁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종전선언을 원하지 않지만 정권 말기까지 종전선언을 계속해서 밀어붙인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미국이 만일 귀찮다 해서 그냥 용인했으면 종전선언이 되고 주한미군 철수가 다 되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문재인 시즌2라고 봅니다. 문재인 시즌2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억압적일 겁니다. 실전을 4번 개친 겁니다.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4.7 보궐선거 4번 정도의 소위 부정선거를 실험해 본 겁니다. 여러분 4번 정도면 엄청난 노하우가 축적돼 있습니다.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수많은 그런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 그 결과를 또 고스란히 그쪽은 다 축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같은 단일 선거구에서는 그냥 식은 죽 먹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게 되는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 윤 후보가 3% 앞섰다, 이재명 후보가 2% 앞섰다 다 제가 볼 땐 가짜입니다. 거대한 무대장치 속에서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작업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거짓을 이야기 안 합니다. 저는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제 말씀을 잘 이렇게 좀 새기셔가지고 물론 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주변에 젊은 분들에게 그렇게 좀 전하셔서 나라가 정상적인 상태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삶이 계속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해 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